주디라고 불러요 저희들 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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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있어요 어 진짜 개운 아이 하나 만드는 거야? 일단 칠리 사과 칠리 칠리 와이드로 오니까 애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느낌이 그렇지 스무스하게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두사람이요. 다리 있어요. 다리 뭐지? 다리도 뭐지? 아 여기 너무 아기자리야. 그리고 다 마셔야될 거잖아요. 다 마셔야될때. 좋은 하루. 뭐지?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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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만나요.